전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입장하겠습니다. 선수 입장! 전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선수 입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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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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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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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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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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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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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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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거, 다음 거, 다음 거, 다음 거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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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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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기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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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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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